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. 마을을 산책하다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를 만났습니다. 물고기를 담은 그릇을 보니 많이 잡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.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말하는 어부가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. 그는 어부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소비자에게 팔아 더 많은 수입을 얻으라고 했습니다. 부자가 되면 뭘 하겠느냐는 어부에게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낮잠도 자면서 아내와 여유롭게 살겠다고 했습니다. 어부는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? 그렇게 대답했습니다. 예수께서 누가 보금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도 해봅시다. 하나님의 모든 것과는 말하 placed zweiten